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대를 나오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 예상외로 많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후에 제 커리어의 대부분의 여정이 글로벌 IT 비즈니스에서 쌓아왔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발을 들여놓게 됐으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커리어의 대부분이 로컬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있어 와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란 지금 이 제품의 로고가 어떤 제품의 로고이신지 아시죠? 자 유튜브 로고죠? 자 그러면 유튜브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몇 개 언어로 출시되어 있을까요? 유튜브는 현재 76개 언어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76개 언어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5% 이상을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제품이 개발돼서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이란 뭘까요? 제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한 언어로 개발된 제품을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타겟 언어 시장에 맞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기능까지 모든 전 과정을 바꾸는 과정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데요.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 성숙한 단계에 들여선 기업에서 보여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전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엔지니어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드를 쓰면 그 코드에서 기능을 실현하는 코드와 거기에서 언어를 구현하는 텍스 메시지를 따로 자동으로 추출해서 UI 데이터베스에 저장하게 되고 UI 데이터베스에 저장된 텍스 메시지들은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트랜슬레이션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이와 동시에 제품별로 미리 할당된 링귀스트들에게 notification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통지를 받은 링귀스트들은 트랜슬레이션 프로덕션에 접속을 해서 자기한테 할당된 번역을 하게 되고 번역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 번역이 다시 되돌아가서 엔지니어에 가게 됩니다. 엔지니어는 먼저 기능을 수령하라는 코드 있죠. 그 코드랑 이 번역을 합해서 로컬라이즈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중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앱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 프로세스를 제품 아키텍처 단계에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개발하시면 나중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품이 성공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텐데요.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언어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한국외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 통역대학원에서 통번역으로 전공하게 됩니다. 졸업해서 프리랜서로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IT 기업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기업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제가 헤던트를 통해서 첫 지원한 회사에 합격이 돼서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에 있는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려웠던 만큼 저한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줬고 제가 처음으로 IT에 발을 디디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인으로서 일하게 되면 취업 비자라든지 영주권이 필요한데 이 회사에서 다 지원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회사였습니다. CA에서 6년 반 정도 일한 다음에 한국이 좀 그리웠어요. 한국이 그리기도 하고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첫째 미국에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글로벌했는데 한국에서 한 언어만은 다루는 비즈니스가 좀 답답하다고 느껴졌고 예상하고 오기는 했는데 둘째 예상하고 오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기업 문화가 저하고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극복하면서 승부를 던지는 그 옵션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옵션이 있다면 저는 그 후자 즉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다다렸을 때 저는 가능한다면 빨리 결단을 내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4개월 만에 결단을 내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방 두 개만 덜렁 들고 캘리포니아로 갔거든요. 가서 제가 구글을 포함한 세 군데 회사에 지원하게 되는데 운 좋게도 이 세 군데 회사에 다 합격을 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그 바탕 위에 CA에서 글로벌 IT 비즈니어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게 그리고 내가 영국지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구글을 선택해서 지난 2월까지 한 11년간 구글에서 재직해왔는데요. 구글에 재직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여러 프로젝트를 맡아왔는데 유튜브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 X 프로젝트 셔퍼 자율 운행차 아시죠? 그리고 베일리 생명공학 프로젝트 그리고 구글 글라스 프로젝트 룬 등 많은 재미있고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 역할이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매니저, LPM의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LP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LPM을 음악에 있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비유하고 싶은데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단원들의 역량을 조율하고 하합을 이끌어서 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매니저도 회사 내의 로컬라이제이션 관련 여러 부서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부서들과 그런 프로젝트 멤버들을 다 조율하고 통솔해서 최상의 퀄러티의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항 과정을 통솔하는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 로컬라이제이션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링기스 팀, 프로듀스 엔지니어링 팀, 마케팅 팀이 가장 주요 관련 부서들이고요. 그 외에도 벤더, 로컬라이제이션 팀 내의 엔지니어, QA 테스터들, 그리고 법률팀, PR팀, 서포트팀, 오퍼레이션팀, 다양한 팀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 오피스에 있는 여러 팀들도 많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팀들을 조율하고 코디네일을 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영진의 지원까지 얻어내는 일이 다 LPM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글에서 맡았던 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제가 LPM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품인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맡았을 때 유튜브 모든 LPM들이 기피하는 제품이었어요. 유튜브가. 왜냐하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후에 글로벌 시장에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재료로 마련해두지 않고 말하자면 주먹구 글씨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컬 유저들이 특히 유러피언 유저들이 굉장히 제품 퀄리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유튜브 제품 팀 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들이 다 LPM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LPM들이 매니저하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 제품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정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제 앞날이 보이니까 그때 구글이 인수를 한 후에 5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LPM들이 매해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팀을 떠나든지 아니면 구글을 떠나든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이 저한테 왔을 때 저도 그런 앞날이 보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그 앞날이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생각하여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내가 처음에 유튜브를 맞자마자 한 게 왜 유튜브가 로컬라이제이션 했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다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해결 방안책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경영진에게 프로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을 책임지고 있는 유튜브 경영진들은 스위스 쭈리에 있었는데 쭈리로 가서 이 프로젠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유럽 경영진들이 유럽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의 의견에 많이 동조해졌고 제 해결책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어요. 특히 유튜브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제가 제시한 해결책을 전적으로 동의해줬는데요. 제가 그때 마련한 해결책은 아무리 좋은 링규스트들에다가 번역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인프로스트럭처가 너무 나쁘다.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 개선 작업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데디케잇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고 제가 많은 예를 들었거든요. 왜 이게 엔지니어링의 문제고 인프로스트럭처의 문제인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랬더니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바로 시니어 엔지니어를 투입했고 그 후에 곧 주니어 엔지니어 두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면서 유튜브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엔지니어들이랑 제가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현재 구글 로컬라이제이션의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구글 제품들도 지금 채택하고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여담으로 지금 현재 스위스 쥬리에는 유튜브 인터내셔널 엔지니어링 팀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모태는 이 두 명이 엔지니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지니어가 투입되면서 유튜브의 글로벌 시장의 출시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때까지 유튜브가 구글이 유튜브를 인사한 후 5년 그 사이에 그 출시한 언어가 11개 언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맡은 5년 동안 출시한 언어가 55개 언어였어요. 숫자상으로는 5배이지만 제가 유튜브 엔지니어들과 한 많은 혁신들이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효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 LP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강 그림이 그리셨나요? 그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여기에서 오랫동안 LPM으로 일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는 과정이 다 저한테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몇 개 슬라이드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언젠가 다다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저도 지금 지난 2월에 구글에서 퇴사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이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저한테 펼쳐질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도전이 펼쳐지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많은 지식들 그리고 엑스퍼티즈를 바탕으로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런 도전들이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모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개발된 앱이나 지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일주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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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